네, 보도국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쉽게 말씀드리면 조류 독감이 전국 각지에서 검출되면서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축산 농가들은 비상입니다. 아직 경기 지역 농장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평택과 안성, 용인 지역 하천의 야생 조류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독감 AI가 검출됐습니다. 닭, 오리, 농가가 밀집한 용인이나 평택, 안성, 이천 지역 등의 조류 독감 방역 상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이 바뀌면서 학교 운영 방향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자율형 고등학교 폐지를 추진했던 전 교육감과 달리 자율형 공립고 폐지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는데요. 도내 자율형 공립고는 군포시의 중앙고와 파주시의 운전고 등 두 곳입니다. 이와 함께 안산의 동산고와 용인의 외대부고 등 도내 자율형 사립고 두 곳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데요. 변하고 있는 경기도 자율형 고교 운영 방향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2023년도 대학 수험생들이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전국에서 진행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수험생들이 자기가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장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수능을 하루 앞둔 학교 분위기와 수험생들이 내일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송 BTV 뉴스는 시민 여러분이 권익 보호와 우리 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함께하겠습니다.